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에릭 솜마미입니다.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 원 Appear Appearance를 해보겠습니다. 원음인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Appearance Noun The act of appearing As to the eyes Mind or public 84 Appear 나타나다 Verbal To become 대다 Able to see 볼 수 있게 되다 Example In disease 질병으로 Sparge 반점들이 Appear 나타났어요 On the skin 피부 위에 85 Appearance 나타남 Noun The act Of the appearing 나타나는 행동 As to eyes Mind or public Eyes 눈 눈으로 Mind 마음으로 or public 대중에게 Appear 나타나다 뭐뭇처럼 보이다 뭐뭇처럼 보이다 뭐뭇인 듯하다 출연하다 생기다 그리고 Appearance가 나타남 외모 출연 겉모습 출전 출석 요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Appear가 Up 플러스 피어가 합쳐진 말이죠 Up은 DAP가 있어갖고 Add가 Up으로 됐고 AP로 됐습니다 그리고 피어가 Come into view 오다 그 비유 모습으로 요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영어에 프랑스 쪽에서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갔다가 영국으로 넘어온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따 노릇 스테이입니다 Appear가 Up 플러스 피어 Up이 뭐뭇쪽으로 Add 뭐뭇쪽으로 그리고 보여주다 피어 나타나다 그래서 Appear가 나타나다 뭐뭇처럼 보이다 뭐뭇인 듯하다 출연하다 생기다 요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What is this represented by a picture 요 이미지를 딱 합니다 요 두더지 게임 다 아시죠 두더지 폴짝 가면 싹 노는고 서면이나 이런데 가면 전에 많았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요 이미지를 하면 됩니다 속에 숨어 있다가 두더지가 팍 튀어나오는 거 그게 Appear 이런 뜻입니다 Up이 뭐뭇쪽으로 피어가 보여주다 그래서 나타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Final Stage입니다 Appear 어 Add 피어 보여주다 나타나다 예문을 에릭슨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Sound Stage입니다 원음인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84 Appear Verb To become able to seem Example In disease, spots appear on the skin 85 Appearance Noun The act of appearing as to the eyes, mind or public 원음인 발음으로 다시 들어 보겠습니다 Have a nice day 훈 30 50 60